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중앙유라시아 고대 스키타임 문명의 등장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중앙유라시아의 고대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서울대 고고물질사학과 김종일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매년 저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다양한 주제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수요 강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래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여러 선생님들을 직접 뵙고 직접 눈을 맞춰가면서 강의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도 직접 받아가면서 좀 더 재미있게 강의 혹은 강연을 진행할 텐데 이렇게 비대면 강의로 뵙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직접 여러분들을 뵙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을 합니다. 사실 전체 강연 시절 준비를 할 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해외에 여행을 하거나 답사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비대면 강의이고 간접적이긴 하지만 좀 더 우리의 시야를 시각을 외연을 넓혀서 멀리 저중앙 유라시아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로 우리가 한번 사고의 우리 생각의 외연 한번 넓혀보자 라는 취지로 전체 강연을 기획을 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급적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강연을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중앙 유라시아로 넘어가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카스피의 흑해 유난의 고대 스키타이 문명과 관련된 무덤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중에 이제 저희가 저희 한국팀이 직접 스키타이 무덤을 발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 성과도 소개도 해드리고 장차 여러 선생님들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발굴 조사에 한번 오셔서 직접 스키타이, 고대 스키타이 문명의 역사를, 문화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리는 자원에서 이 강의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슬라이드의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구체적인 사실들 하나하나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도 아니고요. 그래서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크로드의 동단으로 경주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이스탄불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행사와 관련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크로드에 대해서도 기존과는 달리 많은 지식을,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국내 발굴 조사팀이 직접 중앙유라시아로 진출을 해서 현재 있는 무덤들 그리고 유적들을 발굴 조사를 하고 그 발굴 조사를 도대로 해서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그 자체를 한번 저희 힘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노력이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실크로드에 대한 생각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혹시 반성할 점은 없는지 만약 반성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반성의 터대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쿨한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1대1로 중국과 여타 다른 나들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그런 협력관계 좋은 의미에서 협력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 실크로드 그러면 비단이 전해지는 길 그래서 중국 한대 이후에 동서교육로를 흔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크로드는 한나라 때 직접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미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말하자면 한나라 때 와서 그중에 특정한 주요 통로가 확정이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실크로드의 기원은 시작은 사실은 한나라 훨씬 이전부터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실크로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종의 네트워크, 그물망처럼 중앙유라시아의 유목사회 그리고 농경사회에 서로 이렇게 퍼져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종의 주요 통로라고 할까요? 간선 통로라고 할까요? 이것이 나중에 실크로드로 인식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실크로드를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리고 실크로드의 상에 위치한 여러 정치체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단순히 그냥 교육로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의 의미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즉 농경사회와 유목사회가 장기간에 걸쳐서 서로 교류하는 일종의 문화의 어떤 교류의 네트워크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중에 특정한 주요 통로가 어떻게 실크로드로 변해가는지에 대해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실크로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로라고 한다면 교통로의 양끝 바로 나오지만 양끝에 있는 서당과 동단에 있는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 내지는 시리아라든지 이런 강대 세력 그리고 동쪽 끝에 주로 여기서는 중국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로마나 시리아라든지 이쪽 지역과 중국 사이의 어떤 교역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실크로드로 대표되는 네트워크상에 있는 수많은 정치체들의 흥망선쇄 흥망선쇄 이 다양한 정치체들이 어떻게 실제로 성장을 했고 교류를 했고 또 변동 과정을 겪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단순히 로마나 중국 중심 내지는 한국이라든지 일본의 시각에서 실크로드를 볼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크로드 자체 그리고 그 실크로드 상에 있는 정치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실크로드를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조금 비슷한 부분이지만 빨간색으로 표현된 라인이 두 통로가 최근에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중국에서 특히 이제 정한 실크로드의 일부입니다. 중국 지금의 서안에서 시작해서 카자흐스탄 일부 지역에 이르는 지역 여기까지 그리고 이 주요 통로 사이에 있는 여러 정치체들 그리고 문화적 흔적들 고각적 증거들을 이제 실크로드로 등재를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크로드는 사실은 이제 육상, 초원로, 초원길, 천산, 북로, 남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다양한 길이 있죠. 여러 길이 있는데요. 또 해상 시크로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일전에 그 서울대 국사과의 권영영 선생님께서 동남아시아의 교역상에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남아시아를 통한 해상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주목받고 있고요. 이 해상 시크로드도 육상 시크로드도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크로드를 이제 중요시했던 우리나라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관점을 중요시했던 그 이유는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신라의 대누원, 황남 대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각종 유리 그릇들 특히 이제 로만 글라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리 그릇들이 발견되었고 아마 이 유리 그릇들은 시리아에서 만들어졌거나 최근에는 중앙 유라시아 이쪽에서 만들어졌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기법 자체는 소위 로만 글라스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었던 아마도 시리아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소위 영어로 하면 블로잉 테크닉인데 대롱 불기, 대롱을 유리에 꽂아서 불면 펑퍼짐하게 퍼져서 그릇이 되는 이러한 테크닉을 기술을 이용해서 그릇들을 대량으로 또 굉장히 아름다운 그릇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데 이 기술들이 이제 한쪽으로는 유럽으로 퍼져나가고요 그래서 큐엘린에 있는, 독일 큐엘린에 있는, 큐엘린 대성당 앞에 있는 로만 뮤지엄에 가시면 다양한 형태의 로만 글라스를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만 글라스는 사실은 유럽뿐만이 아니고 남쪽으로는 터키라든가 훨씬 더 남쪽으로도 가서 여러 군데에서 유럽 남부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동쪽으로는 우리나라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실크로드를 연구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각상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라의 원성왕릉이라든지 괴릉으로 추정되는 괴릉으로 불리는 그래서 원성왕릉으로 추정되는 능의 호인상으로 추정되는 석상들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소브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할까요? 이쪽의 카자흑스탄이라고 할까요? 이 지역에 있었던 소브드 상인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라의 다양한 이런 서역계 소위 서역으로 이름 불릴 수 있는 이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또 이제 무덤도 소위 적성목각분이라고 해서 이제 나무 곽을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위에 돌을 쌓고 다시 그 위에 이제 그로 덮는 이런 적성목각분들이 신라의 중심인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 무덤 부조가 물론 시기차는 좀 나긴 하지만 상당히 이른 시기에 중앙유라시아 특히 스키타이 무덤에서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 고대국가의 형성 그리고 고대국가의 유물과 관련해서 유적과 관련해서 중앙유라시아와의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각종 유리기들의 분포를 통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이런 다양한 유리기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밝히는 연구도 한국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기를 통해서 실크로드 그리고 실크도리를 통한 다양한 유물의 또 이러한 규정품들의 교역과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만 관심을 드릴 경우에 실제로 중앙유라시아 자체의 역사 문화는 아무래도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고 또 중앙유라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과연 우리가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적인 고유성 주체성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중앙유라시아의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고각적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럽의 어떤 형성 소위 이제 선인도 유럽 어족의 이동과 그것을 통한 유럽의 형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앙유라시아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리투아나 출신 지금 돌아가셨지만 리투아니아 출신 고각자 마리아 김프타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소위 철회장막 소련과 미국 사이에 미소 냉전 시기에 리투아니아 출신으로서는 이제 서방에서 종래 알 수가 없었던 그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각종 고각 유적 유물을 소개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구소련의 물질문화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시한 가설이 소위 선유럽 인도 유럽 어족이 말하자면 기원전 3000년 전 그 언저리에 흑해 그리고 카스피에 연안에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서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주를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 인도 유럽 어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크루간 가설인데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가설이 말하자면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되겠죠. 터키 지역에서 초기 농경 기원전 한 7000년 8000년 전에 초기 농경이 시작되면서 이 초기 농경을 시작했던 농경민들이 그리스를 거쳐서 발칸반도를 거쳐서 라인강을 따라서 단유부강을 따라서 단유부강을 따라서 라인강을 따라서 중부 유럽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아나톨리아 가설을 제시한 일련의 연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0년대 80년대까지 이 두 가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지금의 현대 유럽인들은 어디에서 기원했을 것인가. 현대 유럽인들의 주요 그들의 조상이 되겠죠. 이 조상들의 문화는 주로 어디에서 기원했느냐를 가지고 기원전 7000년 8000년 전에 터키에서 왔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었고 또는 기원전 3000년 그 언저리 그때 카스피에 흑해 흑해 카스피에 영어로 하면 폰트 카스피안스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자면 확산되어 왔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가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고대인들의 DNA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좀 허탈한데요. 이 두 가지 가설이 다 맞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말하자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과 함께 아나톨리아에서도 사람이 왔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순동시대 이것쯤 청동기 아주 이른 시기 청동기 내지는 순동시대에 이 흑해 카스피 연안에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유럽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설 모두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문화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도 슬레드니스톡 문화라라든가 그 다음 이제 얍나무나라든가 여기 이제 또 그림의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뭐 영어로 써 있는 코디드웨어 문화라든가 뭐 글로블 암프라 문화라든가 뭐 바덴 문화라든가 뭐 여러 문화들이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이 얍나무나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얍나무나는 이제 유럽의 형성과 관련해서 매우 이제 중요한데요. 그 선인도 유럽의 형성과 관련해서 심지어는 그 바로 엊그제 그 네이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과학학술지에 이제 논문이 하나 질렸는데요. 그 지금 현대 말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DNA를 통해서 추정을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카자흐스탄 북쪽에 있는 보타이 문화라고 하는 데서 말의 사육화가 진행되었다. 그 전에 이제 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잡아서 고기를 섭취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말을 길들여서 타고 다니거나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이른 시기에 이제 말의 사육화가 근거가 소위 이제 카자흐스탄 북쪽에서 말하자면 등장한 보타이 문화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래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최근에 아니죠. 바로 엊그제 일이죠. 엊그제 그 연구에 의하면 그 현대 유럽의 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의 기원은 얍나무나에서 기원했다. 흑해 연안에 있는 얍나무나에서 기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인정받고 있는 이제 새롭게 제시된 그러나 매우 과학적으로 신뢰가 높은 가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의 도입이라든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수례, 수례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수례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얍나무나 이전에 이제 사실은 슬레드니스톡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본격적으로 이러한 그 말 그리고 이제 수례 전차는 조금 다랐습니다. 전차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수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슬레드니스톡 문화 그리고 얍나무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흑해 블랙시라고 써있는 그 흑해 연안의 위에 있는 얍나무나에서 얍나무나가 이제 그 서쪽으로 이제 확산을 하면서 이제 코디드웨어문화, 헝거리 위로 코디드웨어문화, 글로벌 람프라문화, 그 다음 또 마덴문화 등등의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다른 그 문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억은 안 하셔도 좋은데 이 얍나무나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간단하게 요걸로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씁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7천년? 뭐 요 전에 이제 한번 유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했고요. 또 이후에 이제 대략 한 3천년 그 언저리에 얍나무나가 얍나무나에서 얍나인들이 이렇게 유럽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얍나무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건 다른 저 그 그림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얼리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얍나무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유럽을 거쳐서 저 중앙 유라시아의 이제 서쪽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코디드웨어 문화, 글로벌 암플라 문화 이쪽으로 이제 그 확산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나톨리아 지역도 있고 그 다음 또 그 이 코카사스 북쪽 얼마 전에 얼마 전인가요? 그 몇 년 전에 그 윈터 동계올림픽을 했던 소치가 위치해 있는 지금의 이제 구루지아, 조지아 지역을 포함한 그 이 코카사스 산맥 북쪽에 있었던 그 마이콘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이콘 문화. 그리고 이제 코카사스 산맥의 남쪽 지금의 아즈르바이산,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란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쿠라 아락세스 문화. 이 쿠라 아락세스 문화도 이제 순둥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완전한 청동시대까지 이제 해당하는 문화인데요. 이런 이제 문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라문화가 어쨌든 이쪽 유럽으로 가서 유럽인의 이제 한 기원 중에 하나가 된다. 한 축이 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라문화가 그 이 이제 그림이 이제 간단하게 또 추격을 하면 이렇고요. 야라문화, 코디드웨어문화, 글로벌 람프로무나, 바데문화. 근데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코디드웨어문화나 이런 문화들은 유럽으로 따지면 신석기 후기에 해당합니다. 신석기 후기에 해당하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야라문화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개인 무덤 그리고 이 봉분 조그만 그 묘를 가지고 있는 무덤들이 이제 여기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묘를 가지고 있는 무덤이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코디드웨어문화로 가서 기존의 문화를 이제 바꿔나가는데 어떻게 바꿔나가는지는 지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라문화는 이제 유럽으로만 간 게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이제 인도, 인디아 쪽으로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동과 서로 퍼져나간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좀 더 많은 그 고인골, 고인류의 DNA 분석을 통해서 그 이동과 확산의 그 전파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림을 저희가 전망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야라문화와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금 이르긴 하지만 있었던 문화라고 한다면 이제 마이콥 문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야라문화 그 안 밑으로 이제 마이콥 문화가 있고요. 이 마이콥 문화는 이제 상당히 발달된 이런 금속기를 다루는 이제 문화를 문명을 이제 유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청동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재미있는데 이제 원래 청동은 이제 원래는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에다가 이제 추석을 이제 섞어서 이제 합금을 한 것이 청동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자연상태에서는 일종의 이제 순동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동은 매우 이른 시기 기원전 한 5천 년 이전 시기에 이제 그 바위 같은데 있었던 그 순동을 이제 떼어서 그걸 두드려가지고 이제 조그만 반지를 만든다거나 장신구를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동을 사용했는데 굉장히 이제 이제 이쪽 중앙 유라시아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러한 청동을 만드는 때로는 이제 황동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달을 해서 이런 문화들이 이제 그 동의 금속에 기반한 문화를 이제 출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콥 문화가 있고요. 동시에 이제 쿠라 아락세스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도 역시 기원전 4천 년부터 시작해서 대략 기원전 2천 년기에 해당하는 문화가 되겠는데요. 이 문화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아제바이잔 그리고 아르메니아 지역을 이제 대부분 포괄하는 문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다양한 도구들 금속제 도구들도 있고요. 뭐 화살촉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있고 도끼 루프도 있고 특히 이 문화는 이제 우리나라로 용어로 하면 흑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토기 면을 이제 거기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 까만 색으로 이제 뭐 슬립이라고 하는 걸 덧입히고 그거를 이제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서 아주 매끈하게 만드는 그런 토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조금 지나면 이 시기에 이 지역에는 이제 카타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카타쿰 문화는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문화들이 순동식이 처음에 이제 그 주석을 섞지 않았던 그런 동을 사용하는 그런 순동식 코퍼에이지, 이니올리틱, 차콜리틱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런 문화가 있고 그 문화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청동계 문화라고 한다면 이제 카타쿰 문화를 얘기할 수 있고요. 동식계 문화는 우네티세 문화니 우네티세는 체코 그 프라하 근처에 있는 조그만 동네 이름인데 이 이제 그 완전히 그 풀 완벽한 그 청동계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이제 그림에 이제 저 오른쪽 중간 부분에 본 쉰타시타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쉰타시타 문화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쉰타시타 문화에서 비로소 전차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중앙 유라시아로부터 다양한 문화들이 형성하고 있었고 이 다양한 문화들이 말하자면 유럽으로 아나톨리아 쪽으로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물론 유럽에서 이 쉰타시타 문화로 대표되는 이쪽 철기 청동계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일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중요한 것은 유럽에 있었던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중앙 유라시아의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냥 일방적으로 한 루트를 따라서 왔다 갔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럽과 중앙 유라시아 그리고 중앙 유라시아에서도 또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과 서로 굉장히 광범한 일종의 교류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을 조금 동쪽으로 돌려서 이제 조금 늦은 시기 비슷한 시기이고 조금 늦은 시기 하지만 아파나시에보 문화가 지금의 알타이 지역 저희가 오늘 후반부에서 살펴볼 알타이 지역 알타이 산맥이 있는 알타이 지역의 알타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번성하고 있었고요. 조금 이제 뒤식이긴 하지만 이제 안드로노보 문화 이 안드로노보 문화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 청동기 특히 이제 요동반도에 있는 청동기와 관련해서 그 관련성이 상당히 이제 아마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정되기도 과거에 했었던 문화들입니다. 뭐 안드로노보 문화라든가 뭐 카라스 문화라든가 뭐 미누스 리스크 유적이라든가 하는 그 유적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아파나시에보 문화 안드로노보 문화가 그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말하자면 중앙유라시아에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옆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그 파란색 안드로노보 문화 바로 건너면 요게 이제 카스피에죠. 카스피에 바로 건너면 그리고 흑해 연하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마이콘 문화, 카라락시스 문화 그리고 이제 얍나무나 이런 문화들이 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지역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또 대체해가고 또 이동해가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있었다. 그런데 유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가 얍나무나더라. 견전은 3000년쯤 해당하더라.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다른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요것도 이제 비슷한 그림입니다. 얍나무나가 코디드웨어 문화를 형성할 때 얍나무나의 영향을 받아서 코디드웨어 문화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쉰타시타 문화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기원전화 2000년기 그 원저리에 이제 카자흐스탄 북쪽에서 쉰타시타라고 하는 유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화 형성되는데 아까 전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차 이 전차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 쉰타시타 문화와 함께 안드로버브나 그 다음 여기 카라스토나 이런 문화들이 형성되고 있고 요 문화들이 이제 조금 뒤식이긴 하지만 바로 우리나라 청동기와 관련이 있는 나름대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얍나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거를 이제 피트그레이브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덩이를 봐서 무덤을 만드는 문화 근데 이제 구덩이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봉분을 세우는 동그랗게 그 전에는 이제 개별 무덤을 만들기도 합니다. 개별 무덤으로 개별 개인을 묻는 무덤도 있긴 한데 봉분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플랫그레이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평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얍나무나 피트그레이브 문화에 들어오면 개인을 묻고 그 위에 이제 봉분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무덤의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유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말하자면 금속으로 만든 이런 화살촉이라든가 나중에 나오기는 하지만 뭐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남성, 금속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문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남성이라고 하는 것 금속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개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조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똑같은 의미로 아까 얍나무나가 피트그레이 문화라고도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림에 보면 사람이 이제 나무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이제 벽은 나무로 이렇게 구조를 짜든 방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을 안치하고요. 시신을 안치하고 그 위에 이제 뚜껑을 이제 덮고 그리고 마운드 봉토를 세우는 그런 둥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시골에 가면 또 교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무덤을 이제 이 시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뭐 강의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이 화면상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그 그림들의 도면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말로만 설명을 드리려니까 좀 쉽지가 않네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20번 여기 이제 그 삼식의 20번 그림에 보면 이렇게 뚱그럽게 원인이 이게 이제 봉토입니다. 봉토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제 무덤이 있고요. 그 둥그런 그 상부가 있고 그 다음 내부에 이제 구덩이를 크게 파고 그 다음 다시 안에 이제 관을 이렇게 안치한 그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조금 한국에서는 저렇게 그리지는 않는데 러시아식 일종의 러시아식 그림인데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5번 보시면 그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림이 뭐 둥그렇게 뭐가 있는데 사람은 이제 점선으로 된 부분은 또 사람이 안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 무덤 밖에 뭐 무덤 그 외곽선에 있고 이건 어떤 무덤이냐면 이걸 이제 소위 카타큰 무덤이라고 합니다. 카타큰 무덤이라고 해서 수직으로 말하자면 파내려간 다음에 다시 일정 정도가 가면 옆으로 이제 팝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버선처럼 생겼다고 할까요? 장화처럼 생겼다고 할까? 이제 이건 평면으로 보면 그렇게 생긴 거고요.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옆에서 보면은 장화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입구가 이렇게 똑바로 들어가는데 사실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카타큰 무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위에서 바라보니까 이제 구름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그림은 이제 원래 저렇다. 그런 형태의 무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저번 시간에인가요? 그 국사학과의 권호영 선생님 하고 이제 제가 아즈바이잔에서 2009년부터 발굴을 지금 거의 10년 넘게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즈바이잔에서도 기원 전환식에 해당하는 형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시기 차이는 나지만 저런 형태의 카타큰 무덤을 한 20여 개 이상 저희가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맞으면 소개도 해드릴 텐데 여기서는 좀 소개해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스키타이 무덤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런 무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주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무덤이 굉장히 늦은 시기이긴 하지만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속 이제 무기를 이제 사용하는 그리고 개인이 묻히는 그리고 이제 성별은 우리가 구별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에 남자들 무기 남자 개인 무덤 이런 이제 무덤을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봉분이 있는 표식이 뚜렷한 그런 무덤을 만드는 문화가 야나문화고 물론 스토디스 저 이전에 그 슬레드니스톡 문화에서도 이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야나문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야나문화가 유럽으로 퍼져서 이런 문화를 점점 이제 확산시켜 나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형태의 무덤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 눈부럽게 지금 저희가 본 것과 같은 현대 또 조선시대 이후에 저희가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두근그런 무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무덤 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무덤들은 그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 또 그 구덩이 옆에 또 약간 이제 또 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말하자면 수레 바퀴를 이렇게 놨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수레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퀴를 좀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퀴가 이제 통나무 통판 바퀴거든요. 그래서 이 통판 바퀴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신타시타문화 말씀드릴 때 전차가 발명될 때 전차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때 이 이 통판 디스크형 바퀴하고 이제 자전거에 보면 이 스포크가 있는 뭐라고 하네 스포크 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살이 있는 그러한 바퀴하고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할 텐데요. 어쨌든 이 문화에는 이렇게 통판으로 바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만 좀 기회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암프라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는 이제 토기가 좀 특이합니다. 토기가 토기 양 그 어깨 부분에 이제 귀 같은 부분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목 부분에 이제 그 마름모 내지는 삼각 이제 뭐 어려운 말로 삼각 거치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삼각형 안에 이렇게 다시 문양을 새겨가지고 이제 장식을 하는 이런 문화를 가진 아기는 토기를 가진 문화도 등장을 한다. 근데 이 문화도 역시 개인 무덤 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덴 문화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요. 이 바덴 문화는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금속글을 사용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수레 모양의 토기를 또 이제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 슬레드니스톤 문화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온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토기에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손잡이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토기가 아마도 또 음료를 담거나 담아서 마시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 토기가 뭐 그런 점을 어 아 말해줍니다. 이게 손잡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손으로 쥘 수 있는 손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의미 있는 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매우 이제 중요한 기술적 발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가 있어서 뭐 뜨거운 것 내지는 저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말하자면 안전하게 좀 마실 수 있는 뭐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뭐 장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일종의 형식의 변화가 이제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코디드웨어 문화하고 벨비커 문화의 분포 지역인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직접 그 이 레이저 포인트가 있으면 직접 이렇게 좀 가리키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사선이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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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는 부분 가 있는 부분은 이제 코디드웨어 문화고요. 이제 벨비커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디드웨어 문화 뒤식에 나오는 문화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한 빠르면 2000 한 400년 500년 뭐 이 정도 나오는 문화인데요. 이제 사선이 이렇게 이렇게 가 있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비큼쳐 있는 부분 요게 이제 벨비커 문화의 지역이고요. 이제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 있는 그러한 그 표시된 그런 사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제 코디드웨어 문화인데 대략 코디드웨어 문화는 이제 유럽으로 보면 동쪽 그리고 이제 벨비커 문화는 서쪽 그리고 이제 벨비커 문화는 특히 이제 대서양 연안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 조금 좀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벨비커 문화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벨비커 문화의 기원은 그전에는 이제 스웨덴 아 제가 스웨덴을 죄송합니다. 스페인 프로투갈 뭐 이베리아 반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라인강 근처에 있는 이제 네덜란드 지역에서 이 벨비커 문화가 말하자면 코디드웨어 문화에서 발전해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벨비커 문화는 어떻게 보면 벨비커 문화는 이제 종 모양으로 생긴 그 토기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벨비커 문화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중앙 유라시아에서 왔다라고 기원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벨비커 문화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코디드웨어 문화가 분포 지역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았을 때 중앙 유라시아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 이 코디드웨어 문화에 영향을 끼쳤던 문화가 얍라문화고 이 얍라문화가 카스페, 카스페 연안에서 이제 등장했던 문화고 얍라문화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남성, 금속 그리고 뭐 수레나 그리고 이제 마운드가 있는 봉토가 있는 그런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마리아 김부타스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설 이 얍라문화 사람들 내지는 그전에 슬레드니스톡 문화에서부터 시작해 얍라문화의 사람들이 이후로 퍼졌을 때 퍼져나갔을 때 이 가설을 쿠르간 가설이라고 했는데 이 쿠르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린 뭐냐면 봉토, 마운드가 있는 이런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게 무슨 별다른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 땅 위에 지상에 똥그렇게 이제 이러한 봉토가 있는 무덤을 이제 쿠르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르간으로 대표되는 이런 얍라문화가 유럽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즉 중앙유라시아의 사회적 변화가 유럽에도 역시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견인하는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쿠드드웨어 문화인데 쿠드드웨어 문화의 그 어허는 어떤 거냐면 쿠드드웨어라고 하는 게 이 새끼줄 같은 걸 끈으로 꼬아가지고 그거를 통이 벽에다 찍었다라고 해서 이제 쿠드드웨어입니다. 그게 무슨 엄청난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형태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새끼줄을 꼬아서 만든 도구로 토기의 벽에 문양을 만들었다. 새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쿠드드웨어 문화라고 합니다. 이 쿠드드웨어 문화는 대략 얍라문화와 쫙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뒤치기 이제 등장을 해서 한 2400년 언저리까지 등장을 유럽에 존재했던 문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쿠드드웨어 문화에서는 아마 금속은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뭐가 등장하냐면 요게 이제 그 도끼 이걸 이제 소위 배틀렉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투용 도끼입니다. 이전 시기에 돌 도끼들이 있는데 고거는 이렇게 납작한 모양의 나무를 베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한 도끼들이고요. 요거는 뭐 생긴 것도 무시물차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투용 남자들이 이제 소유했던 그런 전투용 도끼가 아니었을까. 즉 남자 이런 토기 그리고 봉분 뭐 이런 어떤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아닌가라고 이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요런 개인 무덤 이 쿠드드웨어 문화는 뭐 한 사람이 묻히기도 하고요. 또 한 두세 사람 내지는 뭐 다섯세 사람이 묻히는 무덤도 있긴 있습니다. 뭐 조금 드밀긴 하지만 요렇게 이제 땅에다가 이제 땅을 파고 시신을 안치하고 시신을 이제 이렇게 구부려 뭐라고 할까 크라우칭 포지션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렇게 구부린 자세로 이제 옆으로 누워가지고 있는 자세로 이제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제가 뭐 개인 무덤 뭐 사람이 혼자 묻혔냐 뭐 마운드가 있느냐 봉투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그러면 그 전에 소위 이제 유럽의 중기 신석기 아까 쿠드드웨어 문화는 후기 신석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중기 신석기에는 그럼 어떤 무덤들이 사용되었느냐 바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무덤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뭐 어떤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지석묘 뭐 같은 무덤도 있고 요거는 아일랜드에서 나온 거고 아일랜드에 이런 형태의 지석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슨 그 뭐 지하로 들어가는 뭐 굴같이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돌이 몇 개 있는 이런 무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위 이제 묘도 내지는 연도 이제 어려운 말로 한자로는 그렇고요. 쉬운 말로는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넓길 넓길이 있는 무덤 그래서 패스티지 그레이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있는 무덤 요거는 이제 덴마크에서 나온 건데요. 요런 무덤들이 이제 유행을 하거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그 통로가 있는 무덤은 개인이 많이 붙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이 붙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런 무덤들이 이제 유행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림상에서 보시면 왼편 아래쪽에 있는 요 유적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무덤은 이제 스톤헨즈가 되겠습니다. 스톤헨즈 영국의 스톤헨즈인데요. 요 무덤은 요건 사실 원래 무덤은 아니고 뭐 무덤이 있긴 합니다. 나중 시기에 이제 무덤에 안에 이제 무덤을 만들기도 하는데 초기 청동기 시대 요 무덤은 대략 기원전 3,200년 경우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500년 1,550년까지 대략 한 1,500년에서 1,600년 사이 오랜 기간에 거쳐서 축조된 유적입니다. 재의 유적입니다.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돌로 만든 여러 무덤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동시계 아니면 그 돌로 만든 무덤이 사용된 시기 바로 이어서 이제 왜냐하면 요 지성묘라든지 패시지 그레이브 같은 경우에 연대가 기원전 한 3,500년 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스톤헨즈는 아까 3,200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4,000년에서 3,500년 요 시기에 사용된 요런 무덤들 그리고 요 무덤에 이어서 바로 3,200년에 이제 돌로 만든 거대한 재의 유적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 나중에 뭐 세계의 문화 유산이라든가 하는 이제 시리즈 강의 시리즈가 있으면 시리즈가 있으면 그때 이제 스톤헨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톤헨즈가 또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돌로 만든 구조가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여기 보시면 옆에 있는 배수 같은 게 있습니다. 도랑 같은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요거를 영어로 헨지라고 합니다. 헨지. 이 유적의 형태 이런 형태의 유적을 헨지라고 하고요. 안에 돌이 있어서 이제 스톤헨지라고 우리가 보통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스톤헨지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 흔히 뭐 이제 스톤헨지 유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 요거는 뭐 화성인들이 와가지고 뭐 UFO 무슨 뭐 그 비행접시를 뭐 유도하기 위한 뭐 착륙장이다. 뭐 무슨 천체 뭐 관측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실제로 천체 관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그렇게 저녁에 별로 할 일이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별을 관찰하고 태양의 뜨는 위치 태양의 각도 뭐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무슨 청문학에 뭐 탁월한 뭐가 있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하늘 별 뭐 태양 달에 대해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 무죄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편 오른편 아래쪽에 보시면 이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은 이제 갤러리 그레이프 프랑스어로 알레쿠베라고 하는 무덤인데 이 무덤도 이제 거성무덤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무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기 한 250명 인골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돌로 크게 뭐 무덤을 만든다던가 특히 한 사람을 위한 무덤이 아니라 뭐 때로는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이 묻히는 이러한 무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중기 신석회 시대 무덤이었다면 바로 이 야나문화에 영향을 받은 코디데요 문화 즉 후루간 개인 무덤이 들어와서 이 전체 유럽의 판도를 바꿔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 변동이 굉장히 심각한 문화 변동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타시타 문화 아까 말씀드렸던 신타시타 문화 그러니까 야나문화가 이제 끝나고 나서 조금 뒤 그다음 카타쿰 문화가 끝나고 나서 바로 신타시타 문화가 돌었는데요. 시작되는 신타시타 문화의 보면 이게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성체 유적 같은 건데 성체 유적 같은 건데 아마 이런 성체를 만드는 기본 아이디어는 아마 유럽에서 오지 않았을까 즉 야나문화를 거쳐서 야나문화를 통해서 한편으로 중앙유라시아 문화가 유럽으로 갔다면 유럽의 어떤 도시화 성체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바로 이 중앙유라시아에도 확산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확산된 것이 아닌가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서로 말하자면 상호간에 쌍방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신타시타 문화에서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차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린 전차 바퀴가 나온 건데요. 이 바퀴를 보시면 아까 피트그레이브 문화에서 나오는 피트그레이브 문화의 무덤에서 나오는 통원판으로 만드는 말하자면 바퀴에서 여기에는 이제 살이 있는 바퀴가 이제 바퀴를 단 전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정확하게 1대1로 매칭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얍나무나라든가 또 슬레드니스톡 문화 그리고 이전 시기에는 이러한 수레 사실은 수레죠. 수레를 말이라기보다는 소라든가 당나귀, 노새 뭐 이런 것도 이끌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바퀴가 무겁고 당연히 이제 바퀴가 통판이니까 무겁겠죠. 그리고 이제 노새나 당나귀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속도도 좀 느리고 또 이제 멋도 좀 안 나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신타시타 문화에서 나온 이러한 그 살을 가진 바퀴 그리고 이 바퀴가 달린 수레는 상대적으로 가볍고요. 그래서 그 무게는 대략 한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판으로 만든 바퀴는 어디에 빠지거나 그러면 통판이 깨지는 경우에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살을 가진 바퀴는 아주 쉽게 살만 가래끼면 수리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진흙이라든지 이런 데 빠지더라도 쉽게 꺼낼 수가 있고 또 가볍기 때문에 빠르고요. 또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말이 끌기 때문에 매우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좀 품이 난다. 멋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수레에 비해서 이 포근한 그림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기에도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말을 딱 두 마리 말이 끌고 사람이 이제 시집을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이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 같은 데서 보면 그 이 전착에 중요시해 있거든요. 중요시 텐데 뒤에 그림에서 보면 지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부신벨에 이제 그 새겨져 있는 카데시 전투에 사용됐던 전차와 람세스 2세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한 사람이 끌는 거 그럴 수는 없고요. 여기 히타이트 전차에서 보실 수 있듯이 말하자면 그 한 사람은 말을 끌고 한 사람은 방패를 들고 한 사람은 뭐 활을 쏘거나 창을 들거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전차에 탄 아수르 난치팔 뭐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데 이제 왕들도 보면 역시 이제 맹수사냥을 할 때 한 사람이 이제 그 전차를 끌고 또 한 사람이 이제 활을 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방패를 들거나 창을 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끄는 거는 이제 이제 아부신벨 여기 람세스 2세는 사실 곧비를 이제 허리에 차고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사실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이 전차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고 이 특히 이제 물풀의 나무 이제 혹시 이 목재 가구 아마 좋아하시면 아시면 조금 이제 그 기억하실 텐데 이 물풀의 나무가 좀 단단하거든요. 나무가 그래서 단단한 나무 가볍고 단단한데 이 나무로 만든 이제 전차가 굉장히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상나라 이후에 상나라 이후에 이제 그 서쪽의 오랑캐들 소위 오랑캐들하고 전투를 하면서 이제 전차를 이제 뺏어오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상나라 중국 사람들도 전차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흔적들을 증거들을 우리가 고학적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앙유라시아는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 이제 쿠르간으로 대표되는 그 이 매장유적으로 대표되는 쿠르간으로 쿠르간이라 이름 부르는 매장유적으로 대표되는 이런 문화 변동을 통해서 문화의 확산을 통해서 유럽 문화에 많은 영향을 키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제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어떻게 영향을 키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저희가 연구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뭐 흉노라든가 또 인디아라든가 이쪽에 이제 그 인구의 확산 또 문화의 전파 과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전모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좀 당분간 연구의 공백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연구들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이제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이 중앙유라시아의 쿠르간은 청동기 시대 이래 기원 전환 시기까지 이목사회, 농경사회 그리고 중앙유라시아의 동과서의 문화적 교류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유라시아 중부와 동부 뭐 스키타이라든가 또 이제 동쪽의 천원산매 그 원절의 그 싸카라고 불리는 그 문화 그리고 오손 흉노 등으로 이어지는 유목문화의 활동과 발전 활동과 발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 쿠르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쿠르간 연구를 통해서 이들의 유목민족의 연구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영국이나 뭐 독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연구기관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주 수년 전부터 국립중앙범일관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을 포함하는 그런 국가기관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을 비롯한 그런 대학들 그리고 이제 일부 발굴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발굴 법인들에서도 역시 활발하게 이런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은 이 쿠르간에 중앙유라시아의 쿠르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라 적성목각분 대능원이라든지 경주에 가시면 천마총 황남대총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천마총 같은 게 적성목각분입니다. 이 적성목각분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그 중앙유라시아의 쿠르간에 관심을 갖는다던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여드렸던 유리 그릇들을 이제 찾기 위한 그것의 교육로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이 쿠르간 연구를 한다던가 라고 하는 약간의 저의 관심이 이제 저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 조금 치중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은 우리가 외환을 넓혀서 그 이러한 트레이딩 교육의 루트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중앙유라시아의 다양한 여러 정치 세력들 유목민족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나 그리고 이들의 활동과 동북아시아는 어떤 관련이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 한반도는 어떤 역할을 했나 등등 이렇게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외환을 좀 넓혀서 이 지역의 전체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지역의 중앙유라시아의 특히 이 중앙유라시아의 쿠르간을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대 국가 이름으로 이렇게 이 지역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카자흑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카스피의 지역 그 다음 흑해 지역 위로 올라가면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카스피의 사이 그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도 저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시 스키타이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최초에는 스키타이가 이런 흑해 해난을 중심으로 해서 스키타이가 스키타이 중심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쪽이 아니라 보다 동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있었다 라고 현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저희가 이제 크루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웨스턴 스텝이라고 나타나 있는 부분 카자흑스탄 위쪽에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쪽으로는 알타이 산맥 그리고 조금 중간 부분에 우랄 산맥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와서 우랄 강 그 다음 또 논강 드네프르강 불가강 이 강들이 중요해요. 이 강 유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크루간과 관련해서 크루간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러시아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대략적으로 여기 그냥 감으로만 밑에 파른색으로 표시된 푸른색으로 표시된 바다가 두 개가 있고 흑해는 좀 잘렸는데요. 바다가 두 개가 있고 저쪽에 이제 카스피에 바다가 있고 그에 이제 분홍빛으로 표현된 지역 이 지역 그게 이제 크루간들이 많이 이제 있다. 그리고 저 북쪽에도 크루간들이 많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8년까지 한국에서 한국의 여러 기관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발굴한 그러한 사례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그 2019년 2020년 2019년은 갔고 20년, 21년 저희가 못 갔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혹시 갈 수 있을지 발굴 조사를 할 수 있을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여하튼 2018년까지 뭐 다양한 기관들에서 해외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법립관 그리고 이제 극탁국립기관도 있습니다. 동부화역사재단이라던가 경주문화재연구소 등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굴을 진행한 바 있고요. 이제 민간 단체들 대학 연구소도 있고 여러 이제 연구팀들이 이제 주동이 되어서 발굴 조사를 이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건 참고 자료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교에서도 이제 그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뭐 한국전통문화학교 대학교 그 다음 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그래도 제일 많이 했네요. 대학의 자원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가 많이 했고요. 이제 저희가 직접 답사를 가서 이렇게 이제 이식쿠르간이라고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굉장히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 그 쿠르간 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 아래 사진은 저희가 이제 아즈리바이잔에서 청동시대로 추정되는 그러한 쿠르간 무덤을 저희가 또 한 팠습니다. 매년을 걸쳐서 팠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도굴이 많이 되어서 부장품은 저희가 많이 수습을 못했지만 적어도 무덤이 어떻게 생겼다. 이 지역에 쿠르간이 어떻게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팀들이 이제 그 이러한 중앙유라시아 쿠르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팀이 더 낫고 잘하고 있고 어떤 팀이 못하고 있다 라기보다는 그냥 한국 팀 전체가 저희가 저희를 포함해서 한국 팀 전체가 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쿠르간 연구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한국과의 관련성을 좀 강조하는 게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뭐 한민족의 기원이라든가 뭐 신라 왕실의 기원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점들이 좀 직접적으로 결부시키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좀 약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는 아닌데 그래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발굴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참 오랫동안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행하기 쉽지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뒤에서 우리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발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거기는 너무 추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6월 한 중순부터 8월 한 중순 6, 7, 8 한 두 달 정도 1년에 한 두 달 정도 밖에 발굴을 못합니다. 뭐 그런 어떤 그 어려움도 있다. 그러니까 그 장기간이 발굴 장기간 발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한국 고각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한국 고대사의 선사시대의 영역 영토 이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넓은 시각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지역을 교류와 이러한 교육의 차원에서도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반드시 우리나라 영토라든가 한민족의 무슨 활동 강향이라든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중앙유라시아에 활동했었던 다양한 정치체들 다양한 민족들 그들의 역사는 무엇이고 문화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한반도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한반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 교류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 땅을 파고 그리고 이제 나무 무덤방을 만들고 무덤방에 무덤방을 돌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 나무로 많이 쌌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요. 그 위에 법괴를 나무나 갈대로 지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봉분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특히 이제 말과 사람을 순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부장품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부장품이 많은 구르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장품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 황금으로 이 나라 스키타이가 굉장히 황금을 좋아하거든요. 황금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래서 전시 제목이 스키타이 황금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청동이나 은 대신에 황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황금이라든가 황금으로 만든 잔, 장신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수레, 전차 이런 바퀴 등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무덤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무덤의 주위에 다시 순장을 사람을 순장하거나 말순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수레바뀨를 묻는 그러한 지속적인 무덤의 축조 과정이라고 할까 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무덤 봉분의 규모를 가지고 아마 경쟁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헤로도스의 역사에 나오는데 이제 말하자면 장례의식이 끝나고 무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대마실을 이제 이렇게 불에다가 이제 이렇게 태운다고 할까요. 이제 거기에서 연기를 내어가지고 몸을 씻는 대신에 그걸로 이제 정화를 하는 그렇게 정화를 하면 실질 기록에 보면 스키타일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냥 너무 좋아서 날렸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증기욕을 말하자면 나름대로 대마실을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흔적이 실제 에리미타주 박물관에 가면 파즈리크 고분 그 발굴 조사에서 나온 유적을 통해서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걸어서 거기에 대마실을 태워서 뭔가 증기욕을 한 것 같은 그런 도구들이 이제 에리미타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리미타주 박물관은 혹시 상트 베체브브르기 가셔서 에리미타주 박물관에 가시면 거기 서양 미술 회화들이 엄청나게 좋은 그림들이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 이제 외진방에 있긴 하지만 이 중앙유라시아의 쿠르간 유물도 같이 관람을 하시면 아주 또 어떤 새로운 신세계를 말하자면 유물과 관련해서 역사와 관련해서 느끼실 수 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타이 산맥부터 시작해서 우랄 산맥 그리고 아라레 카스피에 지역 쿠르간 거쳐가지고 굉장히 아까도 그림에서 지도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많은 넓은 지역에 쿠르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별로 번역별로 쭉 나누기도 하는데 이걸 여기서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기억을 하시도 못하실 거고요. 또 굳이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성이 있을지도 저도 사실은 약간 의심이 되고요. 알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다만 이렇게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지명은 지명은 외우기도 어렵거든요. 사실 저도 다 못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찾아봐야 되는데 저도 다 못 외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략 넓은 지역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 기원전 한 3000전부터 시작해서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무덤들이 많이 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무덤재 쭉 써놨는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잔은 조금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한국팀이 발굴하고 있는 곳이 아르잔이라서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바로 나오니까요.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유적 이름들인데 이 카스피에 지금 카자흑스탄 쪽에 또 이런 유적들이 있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무덤 구조가 보면 이렇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삽처럼 되어 있는데 커다랗게 삽의 어떤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거기에 이제 땅을 파고 다시 안쪽에 깊은 방을 파고 그리고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삽 자루가 될 자루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자루처럼 이렇게 긴 뻗어있는 부분은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통로 다라고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무덤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무슨 뭐 사슴 양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의 그 유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황금으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스키타이 특징적인 동물 문양을 띈인 그런 장신구들 그러니까 뭐 사슴이라든가 호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부리고 때로는 이제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 자세를 취한 그런 모습의 장신구들을 많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화사척도 있고요. 이제 비슷한 구조를 이제 똑같이 만듭니다. 뭐 여러 이제 유적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나무로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기스텐 나기스텐 그 북쪽 나기스텐 보시는 것처럼 그 구조는 비슷한데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봉토를 마운드를 이제 그렇게 쌓는 두 분 그렇게 원형처럼 되어 있는 그게 마운드입니다. 마운드 마운드 뭐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또 이렇게 또랑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무덤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장 큰 무덤 보면 옆에 또랑이 있고 무덤 원형의 봉토 위에 이제 가운데 또랑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이제 봉토를 이렇게 쌓았는데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무슨 화성 분화구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뽕 뚫렸냐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도굴갱입니다. 아마 이 시기에 굉장히 황금율이 많기 때문에 그 아마 굉장히 심한 도굴을 이제 자행한 것으로 언제 도굴을 했는지는 저희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러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자행되지 않았을까 현재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 쿠르간도 아마 러시아 사람들이라서 도굴을 한 게 아니냐 뭐 추정을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심각한 도굴 그래서 도굴되지 않은 무덤을 찾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뭐 여기 또 뭐 세미레치에 뭐 제티수 뭐 사카우스 막 막 뭐 등장하는데 월흥공주 뭐 파지리크 고분 베렐 뭐 29 고분 많이 나오는데요. 뭐 그냥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하여튼 뭐 쿠르간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한 12, 13세기 안드로노보 문화기가 들어오면서 청동시작이 시작돼 그 이전 연예는 이제 조금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쿠르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알타이 산악지역에도 이제 뭐 베렐 고분으로 대표되는 이제 그런 고분군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베렐 고분의 위치 뭐 파지리크 고분군의 위치 파지리크 고분은 한 기원전 5,4세기로 좀 떨어지는데 베렐이 조금 위식입니다. 베렐이 조금 위식인데 뭐 이런 이제 고분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림 이게 이제 베렐 11호 쿠르간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안에 무덤 방이 있고 이제 여기 오른쪽 아랫편에 보면 이제 나무 관 같은데 말하자면은 이제 사람 시신을 안치하고 그 옆에 그 말 이제 순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의 머리에다가 사슴불처럼 멋지게 이렇게 장신구를 달아서 뭐 사슴인지 말인지 좀 헷갈리기에 이렇게 장신을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순장을 하고요. 깊이게 이제 땅을 파서 그 위에 돌을 샀습니다. 돌을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목구조를 쌓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의 이제 무덤들이 이제 등장하기도 합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돌로 쌓았는데 돌로 쌓았는데 이걸 어떻게 발굴을 했는지 참 무너지기도 쉬울 것 같고 어 또 굉장히 힘도 많이 드는데 그 이거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도구를 어떻게 했을지 참 가끔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무덤도 있고요. 뭐 세미래치에 뭐 이런 이제 뭐 있는데 이거 이제 이미지 보시면서 다만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이게 베스샤티르 쿠르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르간이 이렇게 열 지어서 이렇게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쿠르간 가에 이렇게 돌로 이제 그 경계를 표시한 그런 그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공분이 여기 이제 있고 이렇게 이제 이거 러시아 사람들이 발굴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봉분 그러니까 다 잘라가지고 어 마저하면 다 파내고 나머지 안에 이제 그 이 매장 주체부 그 매장 주체부가 보시면은 돌과 이 마저 나무를 이렇게 켜켜이 싸가지고서 만든 무덤 방의 일부만 지금 남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발굴을 과거에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원을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과 나무로 무덤 방을 만들고 다시 그 위에 나무 이제 어려운 소위 어려운 한자로 목게라고 하는데 목게를 이제 세우고 목게로 덮고 그 위를 다시 돌로 쌓고 흙으로 쌓는 그런 형태의 이제 쿠르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시쿠르간 아까 그 말씀드린 저희가 발굴 답사를 했던 쿠르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소위 황금 인간이라고 해갖고요. 황금 인간이 이제 발굴 조사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복원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모습인지 아닌지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주 말하자면 다양한 황금 장신구를 이제 장신구를 가지고 의복을 이제 장식을 했고 또 그것을 의복을 입은 말하자면 그 무덤에 붙인 묘주 가 나왔다. 사람이 나왔다.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고각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스키타이의 주요 주인공들이 말하자면 주요 세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흑해 연안에 이제 왜냐하면 헤로드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썼던 기록에 보면 주로 흑해 연안의 스키타이를 주로 다룬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흑해 연안이 스키타이의 중심지 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나와있는 자료들을 보면 이 흑해 연안에 저희가 흑해 연안에도 사실은 어 쿠르간 발굴을 저희가 좀 확인해야 되는데 모스크바 국립대학하고 근데 거기 너무 멀어서 좀 좀 가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서 발굴을 확인해야 되는데 에 한국은 그래도 장비를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이거 쓸 수 있어서 조금 나은데 거기는 사람이 다 삽으로 파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교수도 삽으로 파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거 가서 이 삽지를 이제 열심히 옛날 30년 전 생각을 하면서 삽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나 어쨌든 고각한 사람이니까 뭐 삽지지 아니라 뭐라도 해야죠. 당연히 이런 중요한 임무를 파는데 그런데 이 흑해 연안의 쿠르간에는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진 부장품 규모의 부장품을 가진 무대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동쪽 중앙유라시아의 동쪽에는 이런 무덤들이 이런 화려한 의복으로 장식된 장신구로 장식된 이러한 의복을 착용한 착장한 인물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스키타이의 중심지가 흑해 연안보다도 오히려 동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스키타이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저희가 지금 발굴 진행하고 있는 아르장 고분군 그 침게타이 고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고분도 역시 이런 스키타이의 중심 세력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쿠르간들 무덤의 이제 모습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돌이 이 정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저희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이 러시아 발굴 러시아의 쪽에 영향을 받은 이쪽 연구자들은 그 가장 그 아래 돌만 남기고 위에 돌은 다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남겨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돌을 어떻게 쌓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사진 찍고 간단하게 이제 그림 그리고 윗돌을 드러내는 바람에 사실은 전체적인 형태는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무덤이 어떻게 돌을 무덤에서 돌을 쌓았는지는 조금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무덤들도 있고요. 제가 말하자면 그 크루간이 이제 다양한 형태 뭐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크루간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네모나게 뭔가 무덤 방을 만드는 동그란 그런 그림 그 무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이제 무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무기들 그리고 이제 뼈로 만든 도구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또 토기들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주거 유적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기들도 이런 토기들도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금속재 도구들이 이제 굉장히 이 지역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런 그 정방형의 그런 이제 무덤 구조를 가진 동그란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무덤도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황금으로 만든 유물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그 아주 커다란 규모의 네 무덤 정방형의 뭐라고 할까요? 이걸 뭐 봉토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집석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집석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뭐 이런 형태의 네모난 형태의 이런 집석 봉토를 가진 봉분을 가진 그런 무덤 네모난 형태의 무덤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동쪽 카자흑스탄에서 나온 이런 무덤들도 이렇게 좀 이제 대소규모 큰 무덤들도 있고 작은 그루간들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형태의 아담한 사이즈의 무덤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각종 마구들 이거는 이제 그 말의 입에다가 채우는 말재갈입니다. 재갈 재갈도 있고요. 근데 이제 고구학에서는 이 말재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재갈의 그 변화 형태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뭐 편련을 하거나 하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발 재갈의 형태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고구학 연구를 하는 분들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이 네몰골 네몰골 자치구에도 이제 크루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크루간들은 주로 흉노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노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흉노와 관련된 크루간은 조금 더 성격이 다르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구조가 다르다기보다는 물론 구조가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지하로 깊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한나라 때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 한나라의 거울 또 한나라 때의 칠기 그 다음 이제 마차 부속 분들 청동 그릇을 비롯해서 한나라 유물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재미있는 것은 이제 흉노와 한나라의 관계가 아마 동양사과의 서울대 동양사과의 김변준 선생님이 아마 이 부분을 혹시 강의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관계가 좀 미묘합니다. 말하자면 뭐 흉노가 힘이 셀 때도 있고 한나라가 셀 때 뭐 그거는 뭐 한대 초기에 보면 뭐 잘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 유물이 있다고 해서 뭐 흉노가 일방적으로 뭐 한나라 유물을 뭐 한나라 그 이 황실에서 한나라 이제 황제들이 이렇게 뭐 갖다가 사역 내려줬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흉노가 또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그거를 말하자면 하사받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뭐 한나라에서 바친 것도 있지만 일종의 선물의 형태를 준 것도 있고 말하자면 굉장히 교역도 있고 또 흉노 사람들은 어 흉노인들은 이런 한대의 유물을 통해서 한대와의 교역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권위 권력을 표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한나라 유물이 있다 그래서 뭐 흉노는 뭐 어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이나믹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나라 유물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아르잔 고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르잔 고분군은 러시아 연방의 투바 공화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투바 공화국은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울란바토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 그 외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아 한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3,400km 차로 가면 한 5시간, 6시간 정도면 아마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그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이칼 호수로 부터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물론 차 타고 오려면 좀 멀긴 한데 바이칼 호수 북쪽으로는 바이칼 호수 그 다음 또 동쪽으로는 울란바토르에서 1,000여기 이상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습니다. 관찰되는 것만 180여기고요. 사실은 수천여기 크루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시기는 대략 기원전 9세기부터 시작해서 좀 늦으면 기원전 4세기, 5세기까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지역은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이 차로 대략 한 30분에서 대도시라면 한 1시간 정도 차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일종의 여름 목초지로 사용되는 지역입니다. 말이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 산맥은 이제 알타이 산맥은 아니고 사연산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산맥 바로 밑에 평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여름에 목초지로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겨울에는 사람이 없고 여름에만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한 일종의 목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사람들만 거주를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근에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첫 해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한여름에 기온이 저녁에는 영하로 막 떨어지고요. 한여름인데도 낮에는 한 40도 올라가고요. 기온 차가 뭐 한 3, 40도 이상 되기도 하고요. 한 번은 우박하고 천둥, 번개가 몰아쳐가지고 텐트가 다 날아가는 그래서 한 번 날이 났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날씨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여러 강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불상을 좀 보신 분이 있지 모르겠는데 불상 보면 광배가 있어도 광배 이렇게 빛이 나는 광배가 있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예수님 얼굴 뒤에도 이렇게 빛나는 태양처럼 뭐가 둥그랗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모기 떼가 얼굴에 둘러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기 떼에 뜯겨가면서 이렇게 발굴 조사를 했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국사학과의 권우영 선생님이 저는 그렇게 안 뜯겼는데 모기가 별로 저를 안 좋아했나 봅니다. 그런데 권우영 선생님은 모기에 뜯겨가지고 얼굴이 두 배가 돼가지고 지금도 지금 사진을 자랑스럽게 계속 보여주시는 그런 무용담을 무용담이 전해내려고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역이고요.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일렬로 쭉 이렇게 무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아르잔 1호분 시작으로 해서 발굴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1990년대 말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의 에림사주 박물관하고 독일 벨린에 있는 독일 고광연구소 팀에 의해서 아르잔 2호분이 이제 발굴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시작되어서 총 7년에 걸쳐서 침게테 1호분이 발굴 조사가 되고 있는 에림사주 박물관이 저희가 바로 이 발굴 침게테 1호분 그러니까 아르잔 1, 2호분이 여기서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하여튼 일렬로 서 있는 이렇게 쭉 있는 무덤의 한쪽 끝에 아르잔 1, 2호분이 있다면 동쪽 끝에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1, 2호분이 있다면 왼쪽 끝에 침게테 1호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 끝단에 있는 무덤들인데 저희가 이제 침게테 1호분의 조사에 이제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여러 발굴이 일부 이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아르잔 1호분은 이제 1970년대 초반에 그라즈노프라고 하는 이제 고각자에 의해서 발굴 요소가 되었고요. 거기서 보면 무덤 방을 중심으로 해서 목재 나무로 결구를 해서 나무를 짜서 말하자면 사방으로 방사선 형태로 뻗어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무덤 방이 발견됐습니다. 이 무덤 방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말 뭐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드리니까 뭐 수천 마리 까지는 아니고요. 대략 한 162여 개 재분의 말뼈가 이제 부장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굴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많이 이제 조사되지는 않았는데 대략 방사선 탄소 연대 수륜연대 측정 수륜연대 측정이라고 해서 나무 나이태를 가지고 나무에 보면 나이태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태 해마다 자라나는 그 길이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연대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대략 기원제 한 9세기에서 8세기 정도에 축조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 아르잔 고분군에서는 이제 축조된 고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아르잔 2호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발굴 조사를 아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추구노프 그 에리틴타주 박물관에 이제 추구노프 선생님과 그 다음 또 러시아 독일 이제 베를린 고고학 연구소 팀이 이제 이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가운데 그림 맨 가운데 위에 가운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부부 합작묘가 이제 이 가운데 이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건 도구리 안 됐습니다. 아까 이 시쿠르간 그리고 뭐 이 황금인간 말씀드렸는데 그에 못지않은 어 수만 점의 에 수만 점까지는 아니구나 대략 한 수천 점 6천 5백 점 6천 5백 점 정도의 황금 장신구로 장식된 의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신발을 을 가진 그러한 부부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생전의 그 부부애가 상당히 이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그 죽어서도 같이 일어난 그 평소의 생전의 부부애를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참 재미있게도 이 무덤 중심방인데 이것도 도구를 됐거든요. 그런데 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이 무덤 이 주인공 이 무덤방이 무덤의 한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덤을 도구를 했던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무덤을 팠는데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무덤 중심부에 있는 이 유물들은 아주 온전하게 남을 수가 있었고요. 그 도구를 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아르잔 1호부는 대략 기원전 9세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무덤은 대략 기원전 7세기 정도에 해당하는 무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스키타이 지배층 의 어떤 모습 화려한 황금 장식을 가진 의복으로 말하자면 치장된 그러한 스키타이 지배층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도 말순장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제위가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흑해의 난이 스키타이의 중심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는 헤로드투스에 보면 스키타이의 매장 의뢰 무덤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기사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해 연안에 나오는 스키타이의 무덤에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지금 기사 기록에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무덤이 그렇게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학자들은 또 그리스 역사가들은 아마도 이 헤로드투스가 말하자면 대충 뻥구라를 쳤을 것이다. 그냥 대충 듣고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다행스럽게도 말하자면 헤로드투스가 묘사한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무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시크루간 그리고 이 아르임 구분군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마도 헤로드투스가 직접 이 지역을 여행하지 않았다면 전원을 통해서 말하자면 저 멀리 동쪽에 있는 스키타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무덤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원을 듣고 그것을 기록해서 이 헤로드투스 역사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전체 스키타이로 보면 스키타이의 전체 영역으로 보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서쪽보다는 아마 동쪽이 시기도 좀 빠르거든요. 시기도 좀 빠르고 더 크든 큰 무덤이 나오고 부정품도 많아서 아마도 이 동쪽 지역이 조금 더 스키타이의 중심지가 아닐까 라고 추정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스키타라고 하는 게 스키타이 문화인지 스키타이 족인지 스키타이 국가인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떤 것으로 규정을 할지 정의를 할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적어도 적어도 스키타라고 하는 공통성을 공통 문화의 공통점을 무덤이라든지 황금 유물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공통적인 매장 의뢰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 특히 유목과 관련된 이 집단 물론 일부 농경도 하긴 하지만 이 집단들이 광범하게 살았던 지역이 지금의 중앙 유라시아고 그 중에서도 아마 동쪽에 있었던 스키타이가 보다 말하자면 좀 체력이 세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기록을 보면 왕이 죽으면 땅에다가 큰 사각형 구덩이를 판다고 합니다. 구덩이가 완성이 되면 전신에 밀랍을 바른 시신을 수레에 싣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돌아다닌 다음에 게르로스인의 나라로 표현되는 일종의 장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수천 개의 크루간이 있는 이 지역도 일종의 장래 말하자면 이집트로 따지면 나이강가의 왕의 계곡 또 이렇게 킹스벨리 퀸스벨리 하듯이 뭔가 이렇게 장래와 관련된 그 지역이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지역에 도착을 해서 시신을 무덤 안에 무덤 안에 있는 침상에 안치를 하고 창을 꽂고 나무들판지를 거치고 지붕을 만든다. 이거는 고학적 증거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무덤 안에 말하자면 후궁 왕의 후궁주의 한 명 숲다르는 사람 해서 순장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순장의 근거는 저희가 직접 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무덤이 커다란 무덤이 크고 거기에는 무덤 방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중앙에 가장 센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무덤 그리고 그 옆에도 무덤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묻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덤 그 끝에다가도 사람을 묻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실 수 있듯이 말 몇 필과 재물 일부 황금잔은 몇 개 부장품이 역시 많이 없다. 그리고 은과 청동은 잘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유물에서도 은과 청동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기록에 부합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봉분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크게 지어서 한다는 거죠. 경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1년이 지나면 가장 훌륭한 50명 말 50명을 아니 50명이요 모심피를 이제 목돌라 목졸라 죽인 다음에 이제 뭐 깨끗이 말 내부를 내장을 제거하고 씻고 뭐 수레바퀴를 반쪽으로 나누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말뚝에 고정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틀을 만든 다음에 말하자면 말들의 목 속에 목이 있는 데까지 막대를 길게 박아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할까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교살된 목졸라 죽은 50명의 젊은이들을 다시 말퉁에 앉혀가지고 척추를 따라 목이 있는 데까지 그냥 말뚝을 박아넣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말하자면 좀 뭐 잔인하다고 할까 좀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겠죠. 뭐 이러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런 기록들과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뭐 유적은 아직 저희가 발굴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러한 어떤 순장의 흔적 그리고 전체적인 부정품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무덤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바로 칭개태의 1호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매장 주체부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매장 주체부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일단 직경이 100미터 정도 되고요. 직경이 직경만 100미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 주위에 이게 둥그런 호가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 이게 또랑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08년부터 시작된 발굴 조사는 1차적으로 칭개태 1호분 주변에 있는 소형 무덤들 그 다음 각종 구조 물들 그 다음 저 뒤에서 그림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봉투 내부의 끝자락에 있는 배장묘 등등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발굴 조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발굴 요게 이제 이 무덤 봉분의 끝자락이 되고요. 그 안쪽에 이렇게 이제 시신이 있는 이제 무덤이 되겠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이 요거는 봉분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이 무덤을 만들고 그 다음 봉분이 이제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록에 나와 있는 아마 순장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DNA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할 계획인데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내부 조사는 실시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주위의 무덤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구조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도 조선연대는 아르잔 이효분 대략 기원전산 7세기 하고 비슷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내부 구조도 어느 정도 유사하지 않을까 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가 이제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산을 해봤는데 이 무덤을 한국식으로 저희가 발굴을 하려면 대략 예산이 한 150억 그리고 인원이 전문 연구자들만 대략 20에서 30명 정도 인부들 빼고요. 장비 빼고 이제 대략 한 150억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저희는 추산을 하는데 그렇다고 150억을 여기 쏟아 부를 수 있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은 당연히 예산이 없어서 여기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사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한정된 예산 에리미타주 박물관도 사실은 서양 근현미술보다는 근대 중세의 근대 미술이 많죠. 그래서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아마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각기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한국팀도 저희도 특별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등 선생님하고 저하고 말하자면 여기저기 강연 다니면서 강연료 모아가지고 학생들 비행기상 마련해서 저희가 텐트에서 자면서 발굴을 한 2년 동안 진행을 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한국 연구자들은 전문 고각자들이 참여를 하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런 전문 연구자들을 고용하거나 전문 연구자들의 인력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을 지도하는 츄그노프 박사님 아주 훌륭한 고각자이신데요. 그분 그리고 그분 가족이 자연 봉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 밑에 테크니션 실측량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테크니션이 한 두 분 전문 인력이라고 한다면 그 세 분의 대학원생 한 명 네 명 정도가 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주로 자연 봉사를 하는 학생들 상트페체르브 대학 학생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발굴 조사 고각자들은 아니고요. 발굴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년에 한 두 달 정도 밖에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조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따지면 여기에 거둑하게 100m짜리 도움을 한번 씌워볼까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인데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 환경 여기는 산지 안 살기 때문에 텐트 뒤에서 다시 그림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텐트에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외에는 처음으로 야외에서 텐트에서 자는 극기 훈련을 1년에 몇 차례씩 몇 주씩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참여자들에게 선뜻 여기 가서 발굴하자라고 말을 저희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겠는데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좀 천천히 이런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천천히 신중하게 세심하게 발굴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아르잔 이호분 같은 경우에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발굴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을 러시아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닌데 러시아 쪽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자라고 러시아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 돌 하나가 100kg, 200kg씩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람이 날 수도 없고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지금 숙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가 저희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저희가 포크레인은 아니고 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서 돌을 실어 나르는 집게가 달린 그런 장비를 로더라고 하는 장비가 그런 장비가 있는데 로더를 사용 로더하고 트럭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주 고민입니다. 우리나라의 H모 기업 S모 기업이 러시아도 진출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좀 얘기를 잘해서 그런 장비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기대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한번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있지만 저희가 아르제안 2호분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 동일식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황금 유물들 저희가 무슨 황금 유물 천적으로 발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여러 군데에서 발굴 여태까지 대학생 때부터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유물이 좀 나와야지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유물이 안 나오면 상당히 조금은 좀 허탈한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나왔으면 하는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칭계태의 1호분 조사를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그리고 에리미타주 박물관이 이제 MOE를 맺고 2018년, 2019년에 이제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주로 이제 소형 왜냐하면 매장 주체부는 저희가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형 적성 요구들을 이제 발굴 조사를 소형 적성 요구들입니다. 소형 적성 요구들이고요. 내부 출품은 매우 적은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적색 7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로 보면 아마도 메인 매장 주체부 봉투가 만들어지고 주변에 이러한 적성 요구들이 쭉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시기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 메인 이 무덤이 주요 무덤이 주요 무덤이 만들어지고는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뭔가 의뢰와 관련된 행위들이 있지 않았을까 말하자면 후대 사람들이 계속 와서 뭔가 참배를 한다거나 제의를 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유구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유구 중에 일부에 7기 중국산 7기가 들어간 것으로 아마 실기의 편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마 이 시기보다는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아마 이 적성 요구들이 나온 시기는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아주 아르지 않은 고분군의 입지와 환경 그리고 분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2020년 이후부터 시작될 이렇게 썼는데 안타깝게 아쉽게도 이렇게 썼고요. 이제 작년 못했고 올해 못해서 내년 2022년부터는 바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연대 측정이 있고요. 그것도 해야 되고 고인골 유지자 아까 이제 여기에 고인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장 주체부에 나와 있는 고인골 그리고 이제 주변에 무덤에 나오는 고인골 이 등등을 이제 거기에서 샘플링을 해서 유전체를 이제 추출을 하고 그걸 또 분석을 해서 대체 이 사람들의 유전학적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매장 주체부에 붙인 사람들과 그 외곽에 붙인 사람들의 관계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추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구물리학적 뭐 방법 뭐 3D 스키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는 라이다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공중에서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요 유물들의 분포 등등을 이제 좀 보다 가시적인 어떤 영역을 벗어나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유적들을 저희가 좀 찾아서 전체 유물 자세한 유물 지도를 저희가 만들고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뭘 들고 가는 분이 추구노프 교수고요. 그 왼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접니다. 저고요. 그 오른편에 있는 분이 이제 그 목에 뜰린 그 무용담을 항상 자랑하고 계신 국사학과의 권능영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사진은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러시아 연구자들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공동으로 이제 사진 촬영을 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텐트가 이렇게 있죠. 그 텐트 저희가 잤던 텐트들입니다. 이제 텐트에서 저희가 숙식을 하는데요. 아 참 모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요. 그 참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금 좀 안전하게 같이 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 그림이 이제 저녁에 이제 식사를 모여서 공동식사도 하고 보드카도 한 잔씩 하는 뭐 그런 장면입니다. 좀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러시아 연구자들과 함께 같이 뭐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그날 하루의 피로들 풀기도 하고 또 서로 이야기도 하고 아주 재밌는 어떤 문화 교류 친선의 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맨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 뭐 전 짐작이 안 되시겠지만 화장실입니다. 야외 화장실인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 한 그 야외 화장실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면 앞에 전경이 정말 아 뭐 그림 이상입니다. 정말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화장실이 아니 그 풍경이 없습니다. 한번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내년에 온 냄새는 오셔서 야외 화장실 한 번 야외 화장실은 아니고 야외 화장실에 앞에 서셔서 앞에 풍광을 한 번 이렇게 보시면 아마 좀 가슴이 이렇게 뻥 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뭐라고 할까 사랑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풍경 여기에서 바라본 풍경은 제가 정말 좋았는데 호연직이라고 할까요?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호연직을 기른다는 게 말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특이한 경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층계태 1호문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장모에 묻힌 그러니까 여러 주변 무덤에 묻힌 사람들과 매장 주체부에 매장되는 사람과의 관계 이게 과연 노예이냐 시종이냐 이런 관계들 그리고 이제 소형 적성 요구 말씀드렸는데 7기 나오는 이런 7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적성 요구들과 무덤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이 계곡이 우육계곡입니다. 우육계곡 우육계곡인데 이스크리에 걸쳐서 다수의 대형, 중형 그리고 소형의 무덤들이 쭉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 고분의 축조 순서 축조 원칙 어떤 순서로 이 고분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게 일렬로 이렇게 쭉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축조 원칙과 축조 순서를 통해서 당시 스키타이 사회 내부의 사회적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단서를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키타이 사람들의 과거 인식과 조상에 대한 관념 계속 무덤 축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앞서서 만들어진 축조된 무덤에 따라서 무덤을 기속적으로 축조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역시 그들의 과거 그들의 조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조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상에 대한 관념 무덤을 축조해가는 방식이 스키타이인들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했는지 그것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르장 고분군이 유치한 우육계곡이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의 왕의 계곡 또는 왕배 계곡처럼 정말 인식되었던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이 말하자면 스키타이 사회에서 일종의 매장, 죽음의 그리고 내세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경관 지역적 특징이 그들의 내세관 그들의 생사관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스키타이인들이 스스로의 자 스스로 어떻게 자기들이 정체성을 갖고 나는 스키타이인이다 라고 생각했을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스키타이 무덤을 통해서 단순히 스키타이의 존재가 있다 여기에는 엄청난 힘이 센 스키타이 전사들이 있었다 전사들이 묻힌 무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것을 넘어서 도대체 스키타이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회는 무엇이었는지 추정해보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스키타이 사회의 어떤 중요한 특징을 저희가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국 고고학이 한국의 연구자들이 중앙유라시아의 연구에 중앙유라시아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단순히 한국과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을 확인하고 그것의 전파 내지는 확산 루트를 그 통로를 추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실제로 한국인의 손으로 한국 고고학의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중앙유라시아 그리고 스키타이인들의 무덤 그리고 스키타이 무덤이라고 한다면 바로 유럽의 문명이 조금 이런 식이긴 하지만 좀 납선식이긴 하지만 유럽 문명의 형성에 엄청난 중요한 기여를 했던 이 중앙유라시아의 문명에 저희가 저희 손으로 직접 연구를 진행하고 진행된 연구의 성과를 통해서 세계고고학계 내지는 세계학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지향해야 될 향후의 연구 방향 그리고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이었는데요 중앙유라시아의 쿠르간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저희가 진행해야 될 연구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께서도 중앙유라시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어떻게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요 당장 내년 내후년에 이 유적에 저희가 이제 모시지 못하겠지만 아제르바이자는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발굴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그루지아 옆이고요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사스 3개국 투어 해가지고서 아마 전 세계 어디 대부분의 유적을 관광지 가보신 분들 같아요 한국 분들이신데 마지막에 오시는 곳이 아마 코카사스 3개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뭐 최근에 아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그 그루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까지 아마 대한항공 국적기가 이제 추양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게 이제 잠깐 중단이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 이제 국적기가 추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루지아 조자에 가셔서 맛있는 와인을 드시고 아제르바이잔에 오셔서 한국 저희 연구자들이 이제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발굴 조사 현장에 오셔서 아제르바이잔의 고대 역사도 이제 보시고 그리고 맛있는 양고기도 드시고 참고로 저는 뭐 한국에 양고기쯤 잘 안 가거든요 그 양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아제르바이잔 양고기가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양고기 와서 꼭 드시고요 그리고 또 아르메니아도 가셔서 고대 기독교 문화의 문명의 흔적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재미없긴 재미없는 강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